오늘 아침은 크게 쌀쌀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15.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한 볕이 내리쬐며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기온이 26도까지 올라서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오전 전국의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질은 보통에서 좋음 단계로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15.2도, 양산 12.9도, 진주는 8.7도로 경남도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24도, 양산 27도, 울산 26도, 합천은 2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오전 중에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동해안 지역에서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이 올라서 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큰 일교차와 함께 대기가 점차 건조해진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